5.18 기념재단이 벨라루스 정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념재단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다가 자국의 육상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 귀국 명령을 받고 폴란드로 망명한 벨라루스 선수의 사례는 정부의 개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28년간 이어져온 독재정권의 시민 탄압을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에서 제한 벨라루스인들과 민주항쟁 1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